안녕하세요 전납감재입니다 저희 보무찬과 신경쓰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보무야 바로 토미카 신제품 왕창 파는 곳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베이직 로드 세트가 있네요 와 이렇게 슬로프가 빙글빙글 재밌대요 토미카가 한대 포함된데요 인플레자 스바루네요 일본 꺼네요 자 여기는 비행기 토미카를 조정하자 비행기 토미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 와 라이벌과 공중 레이스 엔드가 엄청 큽니다 가격 싸네 여기는 고소토로 빙글빙글 인터체인지 와 토미카 밀어주는 플랫 시스템이 있대요 고소토드라이버와 합쳐서 거의 더 넓게 될 수 있다는데요 와 토미카가 한대 들어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토미카 공장 오 메카니멀 액션 캐리어카와 합체하면 오토 모드로 된대요 토미카 RC 캐리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동으로 움직이나봐요 이렇게 쯧 올라가 가지고 쭈욱 어 그렇군요 저기는 오토 코스토로 세트 오토로 고소토로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쭈욱 또 올라갔다가 쭈욱 이렇게 저기는 쓰리웨이 점프로드 세트 여기는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점프라는 거예요 점프 쭉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막혀있습니다 여기 단품들도 있는데요 혼다 스텝 웨건도 있고요 아우디 R8 BMW Z4 도요타 알파드 그리고 여기는 도요타 랜드크루저 마쥬다 CX5 미쓰비시 트라이턴 제프 니산 GTR 혼다 CRV 카토미카 카토미카 2번 3번 5번 15번도 있네요 자 밑에는 기가로우 로더 엄청 큰 덤프트럭도 있고요 토오미카 1번도 있고 카토미카 1번도 있고요 미쓰비시 미라지도 있고요 스카이라인 여기는 디즈니 오 디즈니 미키마우스 어 저것도 있네요 코마쥬 불도저 이게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가 많아요 도요타 랜드크루저 스파이커 RC8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써있어요 C8 C8 죄송합니다 C8 죄송해요 절대 욕한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SBC 그리고 푸조 센터 사카이 깁니다 길어요 현대벨로스터 터보 벤틀리 컨티넨탈 GT 이스쥬 깔라 GR 버스 터보 그리고 여기는 포이스바겐 비틀 BMW Z4 UD 트럭 콘돌 혼다 스탭 wagon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람보르기니 벤츠 SLS AMG 람보르기니 레벤톤 토요타 크라운 페트롤 카 토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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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도 있고요 이거는 미니마우스 카네요 여기는 또 포조 위세미시 포조 슈퍼카 뭐야 이게 자 모르겠네요 아 슈퍼카를 운반선 드래그 카도 있고요 드래그카가 뭐죠 F1카첨이 생겼는데요 벨로스터 터보, 렉서스 RCF, 혼다 CRV, 니산 리프, 토요타 86, 다이아츠 코펜, 다이아츠 웨이크, 이스즈 갈라 JR 버스, BMW Z4, 미니 쿠퍼, 여긴 니산, 페어레이디 Z, BMW Z4, 마츠다, 아텐자, 포르쉐, 박스터, 다이아츠 웨이크, 도요타 86, 아 여기는 곰돌이프 차도 있네요. 곰돌이프 차가 제일 귀엽네요. 여기는 미키마우스 스쿠터도 있구요. 소방차도 있네요. 카 4번도 있구요. 카 9번도 있어요. 비가판넬, 벤트레일러 네요. 크라운 페트롤 카, 여기는 헬로키티 카도 있구요. 우와, 리라쿠마 카도 있고, 피카츄 카도 있어요. 우와, 여긴 도요타, 프리우스, 알파, 메슨츠, 배츠 아까 봤구요. 혼다, 시빅, 스바루, 레복, 리복인가요? 허스터러, 허슬러, 수즈키 허슬러도 있네요.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홈플러스 오리점입니다. 자, 필요하시면 이곳에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